충남 예산군이 내일부터 나흘간 예산 상설시장 1원에서 국화도 보고 국밥과 국수를 맛볼 수 있는 예산장터 3국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만 9,500여 점의 국화 전시와 함께 국악과 노래 등의 경연대회와 3국 콘텐츠를 형상화한 드론 라이트쇼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의 전문 컨설팅을 통한 먹거리 존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의 전문 컨설팅을 통한 먹거리 존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